선물 상자에 그려진 소록도의 풍경,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복 영혼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각계의 원로 등에 보내는 올해 설 선물에는 이들의 작품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세님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불교계 등을 위해서는 유자청과 자세, 아카시아 꿀, 표고체가 준비됐습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에 주류가 포함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대통령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를 통해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다, 국민 한 분 한 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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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